안녕하세요. 맛있다 토이예요. 다양한 장난감을 준비해봤어요. 쉑쉐이커. 키즈팝.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캐리, 케빈. 곤충 퍼즐. 공룡들이 들어있네요. 나노블럭. 첫 번째 장난감은 얍. 곤충 퍼즐. 인도네시아 사슴벌레. 작은 가지도 나와있고 표면이 나무처럼 울퉁불퉁. 두근반, 세근반. 사실적이네요. 우와. 우와. 살삭. 사슴벌레 조립방법이 그려있어요. 오오오. 우와. 이것이 몸통이에요. 등에 날개 부분, 머리 부분을 이렇게 떼면은 요 안에다가 등껍질을 구멍에 맞춰서 촤악. 그리고 다시 끼워줍니다. 촤악. 앞쪽에 눈이 있는 부분을 요렇게 결합시켜줬어요. 여기에 꼽아줄거에요. 짠. 자, 이번에 배 부분에 다리를 하나씩 끼워줘요. 요 다리를. 짠. 앞에 다리도. 뿅. 뿅. 요 구멍에도 커다란 다리를 끼워줘요. 뿅. 구멍에 맞춰서 뿅. 완성. 우와. 와, 펴진다. 쫙 펴질 수 있어요. 와. 오동통통한 공충이에요. 우후. 다음 장난감은 야. 쉑 쉐이커. 손 안에서 즐기는 짜릿함. 흔들어주세요. 라고 위에 써있네요. 흔들어주면 반짝. 와. 흔드니까 이렇게 와. 우후. 반짝반짝 빛나요. 예쁘다. 야. 야. 이거 흔들면 와. 여기에서 불빛이 나왔던 거구나. 와. 안에도 장난감이 있네. 새콤달콤. 우이짜. 나와라 새콤달콤. 새콤달콤. 음. 새콤달콤해. 장난감을 한 번 봐요. 짜잔. 짜잔. 이건 스티커다. 스티커. 얘는. 해설사. 자. 자. 한 번 만들어볼까. 요 파란 부품에 요 빨간 부품을 합체. 그리고 빨간 부품을 결합. 이제 핸들 부분 부품을 여기 부분에 끼워줘요. 오. 완성. 요 스티커 그림 속 아이가 타고 있는 비행선이에요. 눈 스티커를 붙여봤어요. 우. 그 다음엔 어떤 장난감을 까볼까요. 딩동댕. 딩동댕. 공룡알. 분홍색도 있어요. 파란색 먼저 까볼까요? 뿅. 알이 열렸습니다. 오. 작은 공룡들. 어머나. 작아라. 작은데 정교하네요. 그리고 공룡들이 다양해요. 어머 세상에. 우. 우와. 이야 이렇게 많은 공룡들이 도대체 몇 마리야. 색깔별로 공룡이 몇 마리인지 볼까요? 주황색 공룡 모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주황색 공룡 넷 마리. 자 이번에는 녹색 공룡 모여주세요. 한 마리. 두 마리. 셋. 넷. 녹색 공룡 넷 마리. 노란색 공룡 모여주세요. 하나. 두 마리. 노란색 공룡 두 마리였어요. 이번에는 고동색 공룡 하나.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공룡 넷 마리. 그래서 총 열 넷 마리 공룡. 그 다음은 바로 너. 나눠불서. 76개의 조각이 있네요. 나노 블럭과 해설사. 먼저 해설사를 보면은 수립을 해주면 하얀 호랑이. 나노 블럭과 해설사. 보라니 완성. 다음 장난감은 바로 너. 키즈 팝. 껌도 씹고 재미도 팡팡 블루베리 맛. 키즈 팝.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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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셰이프를 벗겨줘야 되나? 블루베리맛 추잉깡 와 색깔 예쁘다 작은 추잉깡들 이 친구 안에는 아 스티커 안 벗겨도 이렇게 잘 되네 마찬가지로 블루베리맛 추잉깡이 들어있어요 거대 악어가 나타났다 어떡해 공룡들이 위험해 아 어떡해 엄마 어떡해 몰렸어 잡혔어 맛있다 도와줄게 저리가 코에 내라 코에 내라 아 안돼 안돼 용서할 수 없다 공충친구가 나타나서 아 안돼 제발에도 공충친구를 내가 먹을거야 공충친구도 먹을거야 아 아 아 퀴즈 팝이었어요 자 이제 이번 시간에 마지막 장난감이에요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의 캐리와 케빈이에요 이렇게 두 개 캐리 캐리를 까볼까요? 캐리 캐빈 사람 블럭이 들어있어요 간단한 조립 방법 블럭칙을 까보도록 해요 자 열어보자 우와 분홍색 케이스 뚜껑 열어봐요 우와 두 개 들어있네 요거는 캐빈 요거는 캐리겠죠 요거는 캐리 그리고 케빈 케빈과 케리 안녕 케빈 안녕 케비 케빈의 몸통 얼굴 뿅 발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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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케빈의 머리카락을 짠 아 케빈 예쁘다 파란색 꽃하고 주황색 머리랑 되게 잘 어울린다 까만 가방도 있네 밍크를 찡긋하는 케빈이에요 케비를 조립해봐요 몸통에 얼굴 뿅 발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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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뿅 케빈과 캐리였어요 자 이번에도 이번에도 캐리와 장난감 친구 한번 까볼게요 과감하게 얍 파란 케이스에요 열어볼까요 요거는 캐리 요거는 캐빈 캐빈 캐리 캐리 얼굴 뿅 참 환하게 웃고 있네 발 뿅뿅 뿅뿅 뿅뿅뿅 뿅뿅뿅 자 이번에는 가슴에 코사지단 캐빈의 몸통 얼굴 뿅 뿅뿅 뿅뿅 뿅뿅뿅 뿅뿅뿅 정장차림을 한 케빈이었어요 표정도 다르고 옷차림도 다른 키리와 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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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도 받아보세요 좋아요 공유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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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맛있다 토이였어요 빠빠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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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